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먼저 대선 출마 이유와 포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히 김두관이다 이런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했고요. 이제 공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극 분산형 자치분권 국가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뭔가요? 사실은 서울 같은 도시를 전국에 5개 만드는 프로젝트인데요. 정말 분권을 통해서 지방과 중앙 또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상생하고 윈인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만이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강주 전남 전라메가시티의 가세권과 입법권까지도 강력하게 부여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방에 가까울 정도로 자율권을 줘야만이 지금 수도권 1억 체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대한민국을 좀 리셋하겠다 이런 각오로 갖고 있습니다. 국민 기본자산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제와는 어떤 점이 다른 점이죠? 기본소득하고 기본자산이 앞에 기본이 붙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돈을 하시는데요. 철학적 기제가 전혀 다른 거고요. 청년들에게 사회에 출발할 때 공장의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1년에 한 30만 정도 신생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이들에게 3천만 원씩 국가가 자산을 신탁해 주고 그 3천만 원을 국민연금이라든지 자산운용사에서 한 20년 정도 운용을 해서 이 아이가 만 19세 성년이 될 때 6천만 원 목돈을 지급해 주는 제도거든요. 6명의 민주당 후보 가운데 지지율이 지금은 가장 낮으십니다. 본인 스스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지율 반등 전략이 있으십니까? 대선 본선에서 이기려고 하면 중도층과 중원에서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 후보가 본선 경쟁이 있는데 저는 어려운 영남 지역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고 또 중도, 중원에 매우 확장성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면 지금 일리 달리는 후보들과 충분하게 경쟁할 수 있는 후보로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해 줄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최근 민주당 적통성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님이 강조하는 민주당 종통성은 어떤 건가요? 그 문제라면 제가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민주당의 깃발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또 풀뿌리 자치인 마을 위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켜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적통성 논쟁에서는 제가 당당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게 문제라고 지금 좀 보고 계시나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인 전 감사원장 이런 분들은 사법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으로 그 지역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이라든지 감사원장 그 직책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야망을 키워왔기 때문에 매우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광주, 전남 시도민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여섯 사람의 본성 경쟁력을 통해서 정책과 비전을 잘 준비하고 내년 3월 9일에 있는 20대 대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까지 그래왔듯이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드시 필성으로 4기 민주개혁 증권제 창출을 통해서 4기 민주개혁 정부를 출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경선 일정 잘 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